그라시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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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재홍이 형이랑 저랑 우스와이아 가야 되잖아요. 진짜. 그거 숙소를 좀 미리 예약을 할까 봐요. 응. 3박 4일.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좋을 거예요, 아마. 지금 이게 딱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? 그런 것 같아요. 저쪽에서 좌회전하면 될 것 같은데? 네. 여기는 또 느낌이 완전 새로운데? 네. 한국 도시 같은 느낌이 좀 나잖아요. 그리고 어떻게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눈물이 딱 지져. 너무 아름답게. 뭔가 바다를 보는데 뭉클한 느낌이 좀. 진짜? 네. 여기 너무 좋은데? 여기다. 레녹스. 감사합니다. 와, 나 완전 쩔었네. 이번 여행의 마지막 체크인을 마쳤다. 그나저나 하늘이 형은 부에노사아이레스에 잘 도착했으려나? 앞서 잡혀 있었던 일정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. 끝까지 함께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은 엘 칼라파테에 남겨두고 나 홀로 부에노사아이레스로 향했다.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의 출발 시각은 내일 오후 6시. 덕분에 이 도시를 다시 한번 여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. 와, 파타고니아랑 온도가 이렇게 다르네. 더워, 지금 여기.